손 오파상 하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여자 여러 명이 근엄한 말들이 흘러나오는 사법관에 입에 눈을 고정하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들은 야릇한 두려움에 그녀들의 영혼 속을 드나들면서 굶주림처럼 그녀들을 고문하는 탐욕스럽고 만족할 줄 모르는 공포심에 마비되어 전율하고 있었다. 그녀들 중 안색이 한층 더 창백한 여자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끔찍해라. 이건 초자연적인 사건이야. 우린 절대 아무것도 알지 못할 거야. 사법관이 그녀 쪽으로 몸을 돌리고 말했다. 그렇습니다. 부인. 아마도 우린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부인께서 방금 말씀하신 초자연적이라는 단어는 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한 사건은 교묘하게 계획되어 행해졌으며 그것을 둘러싼 정황으로부터 사건의 열쇠를 끌어낼 수 없는 수수께끼로 잘 포장된 중범죄입니다. 나는 예전에도 불가사의한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도무지 밝혀낼 방법이 없어서 결국 포기해야 했지만요. 예심판사가 이렇게 말하자 여러 여자가 동시에 입을 열었다. 말이 너무 빨라서 하나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오! 그 사건 이야기를 해주세요. 베르미티의 예심판사는 판사는 그래야 한다는 듯 엄숙한 태도로 빙글에 웃음짓고는 말했다. 내가 한때 그 사건에서 초인적인 무언가를 가정했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나는 정상적인 동기들만을 믿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해 초자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 설렘할 수 없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더 큰 가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는 사건에서 나에게 충격을 준 것은 특히 사건을 둘러싼 정황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나는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주변을 둘러싼 만 가장자리에 있는 작고 하얀 마을 아작시오에서 예심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벤데타 사건들을 벤데타는 코러시카 시칠리아 섬 등에서 살상에 기인하여 대대로 이어지는 복수를 말합니다. 벤데타 사건들을 많이 추적했지요. 그 고장은 매우 웅장하고 비극적이고 잔혹하고 영웅적인 면이 있답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매우 아름다운 복수의 주제들이 잠시 진정되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해묵은 정호들이 가정스러운 술수들이 살인을 거의 명예로운 행위로 만들어버리는 사건들이 발견되어 거기서 일하는 2년 동안 나는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이야기만 모욕을 받으면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과 친족에게까지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는 코러시카 사람들의 지독히도 편견에 찬 이야기만 들었답니다. 나는 노인들 아이들 사촌들이 원수의 목을 베는 것을 보았고 내 머릿속은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찼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영국인이 만 깊숙한 곳에 작은 별장 한 채를 몇 년 동안 세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오는 길에 마르세유에서 프랑스인 하인 한 명을 만나 데리고 왔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그 이상한 남자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 사람은 별장 안에 혼자 살면서 사냥과 낚시를 할 때만 밖에 나왔어요. 아무와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시내에 나오는 일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한두 시간 정도 권총과 소총으로 사격 연습을 했어요. 그를 둘러싼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조국에서 도망온 지체 높은 사람이라고 주장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는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른 뒤 몸을 숨기고 있다고 단언했지요. 사람들은 무척 소름 끼치는 상황들을 묘사하기까지 했답니다. 나는 예심 판사로서 그 남자에 관한 정보를 좀 얻고 싶었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었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이 존 로웰 경이라는 것 말고는요. 나는 가까이서 그 남자를 감시하게 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내 아래 사람들은 그에 관한 수상적인 단서를 나에게 알려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에 대한 소문이 나날이 커져가고 기정사실화되자 나는 그 이상한 남자를 직접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사냥하는 곳 근처에서 정기적으로 사냥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오랫동안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마침 내 자고샷 덕분에 기회가 찾아왔어요. 내가 자고샷을 쏘아 그 영국인의 코앞에 떨어지게 한 겁니다. 내 사냥개가 그 샷을 나에게 물고 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즉시 그 사냥감을 들고 존 로웰에게 다가가 내 무례함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그 샷을 받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는 키와 체격이 크고 무리카라과 특수염이 붉은 온화하고 예의바른 헤라클레스 같은 남자였습니다. 소위 영국 사람다운 뻣뻣함은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는 영국 사람의 악센트로 프랑스 사람다운 내 섬시함에 재빨리 고마움을 표했어요. 우리는 한 달 동안 대여섯 번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어느 날 밤 나는 그의 집 문 앞을 지나다가 정원 의자에 앉아 파이프 담배를 피우는 그를 보았습니다. 내가 그에게 인사를 하니 그는 맥주나 한 잔 하자고 하더군요. 나는 그가 두 번 말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국인다운 세심하고 정중한 태도로 나를 집으로 들이며 프랑스와 코러시카를 찬양하는 말을 한 뒤 자신이 이 고장을 이 해안을 무척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나는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매우 강렬한 관심을 표하며 그가 살아온 삶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그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하더군요. 자신은 아프리카 인도 미국 던지로 많은 여행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가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어요. 나는 많은 모험을 했습니다. 어 그래요? 이었고 내가 사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는 하마, 호랑이, 코끼리 심지어 고릴라 사냥에 대한 신기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말했지요. 모두 무서운 짐승들이네요? 그가 빙그레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인간이지요. 그는 기분 좋은 뚱뚱한 영국인의 웃음으로 호탕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인간 사냥도 많이 했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무기에 대해 이야기했고 다양한 형태의 총들을 보여줄 테니 거실로 가자고 청했습니다. 그의 거실에는 금실로 술을 놓은 검은 실크 커턴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커다란 검색 꽃들이 그 짙은 색의 직물 위에서 불꽃처럼 반짝이더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일본산 직물입니다. 하지만 내 눈을 끌어당긴 건 널찍한 화판 위에 있는 이상한 물체였습니다. 붉은 벨벳으로 된 네모난 판 위에 검은 물체 하나가 뚜렷이 드러나 있었어요. 나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하얗고 깔끔한 골격의 손이 아니라 누른 손톱들이 달려있고 근육들이 드러난 떼자국 같은 오래된 핏자국으로 거무스름한 손이었어요. 팔뚝 한가운데 도끼질을 해서 뼈까지 단숨에 잘라낸 듯한 손이었죠. 손목 주변에는 코끼리도 붙들어 맬 수 있는 튼튼하고 커다란 쇠사슬이 용접되어 있었고 그것의 고리는 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물었죠. 이게 뭡니까? 그러자 그 영국인이 침착하게 대답하더군요. 이것은 내 가장 막강했던 적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미국 출신이었죠. 그는 검에 배임을 당하고 예리한 돌멩이로 피부가 벗겨진 채 8일 동안 햇볕에 말라갔어요. 오! 나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었답니다. 나는 한때는 틀림없이 어느 거인의 것이었을 그 인체의 일부를 만져보았습니다. 비정상적일 정도로 긴 손가락들이 거대한 힘줄들의 의지에 손에 붙어 있더군요. 가죽끈처럼 가늘게 남아있는 피부가 군데군데에서 그 힘줄들을 지탱하고 있었지요. 피부가 벗겨진 그 손은 보기에도 끔찍했습니다. 그것을 보니 자연스럽게 잔인한 복수가 생각나더군요. 내가 말했습니다. 이 남자는 힘이 아주 셌던가 봅니다. 그러자 그 영국인이 말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더 셌죠. 그러니까 이 손을 쇠사슬에 감아 고정시켜 놓았죠? 나는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저 쇠사슬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손이 도망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자 존 로엘경이 엄숙한 의조로 말하더군요. 저 손은 언제나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 쇠사슬이 꼭 필요해요. 나는 재빨리 눈을 돌려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이 남자는 미치광인 건가? 아니면 악의적인 농담을 하는 건가? 하지만 그의 얼굴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평온하고 호의적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이야기를 했고 총들을 보며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총은 모두 세 개였고 가구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공격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 총들을 모두 장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나는 그의 집을 여러 번 방문했지만 언제부턴가 더 이상 가지 않게 되었죠. 나를 포함한 그 고장 사람들은 그의 존재에 익숙해졌고 이내 그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지요. 꼬박 1년이 흘러 11월 말경의 어느 날 아침 하인이 나를 깨우더니 간밤에 존 로웰경이 살해되었다고 알렸습니다. 30분 뒤 나는 경찰서장과 현병대 대장을 대동하고 그 영국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혼이 나가고 절망한 하인이 문 앞에서 울고 있더군요. 나는 우선 그 하인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하인은 결백했어요. 범인의 정체는 오리무중이었죠. 좋은 경우에 거실로 들어가니 바닥 한가운데에 등을 대고 반드시 누워있는 시체가 먼저 눈에 띄더군요. 조끼가 찢겨있고 소매뿌리도 찢겨나간 상태였어요. 모든 증황이 지독한 몸싸움이 벌어졌음을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영국인은 교살되었더군요. 검고 끔찍하게 부풀어있는 얼굴이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는 이세에 무언가를 악물고 있었고 피투성의 목에는 다섯 개의 구멍이 뚫려있었지요. 마치 쇠침으로 만들어 놓은 구멍 같았어요. 의사 한 명도 왔습니다. 그는 시체의 피부에 생긴 손가락 자국들을 오랫동안 살펴보고는 이상한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마치 해골에게 교살된 것 같군요. 그 말을 듣자 내 등골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나는 벽을 피부가 벗겨진 끔찍한 손이 걸려있던 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손은 거기 없었어요. 부서진 사슬만 매달려 있었지요. 나는 눈길을 돌려 다시 시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악담은 입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라진 그 손의 집게 손가락이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사건을 바뀔 증거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문에는 강제로 연 흔적이 전혀 없었고 창문에도 가구에도 아무런 증거가 없었지요. 하인은 집을 지키는 개 두 마리도 깬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다만 하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을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주인은 불안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많은 편지를 받았는데 받는 쪽쪽 그 편지를 불태웠다. 분노에 가득 차 승마용 채찍을 들고 벽에 고정되어 있는 말라 비틀어진 손을 미친 사람처럼 후려 갈기는 일도 자주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사건 발생 이후에 보니 그 손은 사라져 있었다. 당시 주인은 무척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고 주의깊게 방문을 잠갔다. 항상 손 닿는 곳에 무기들을 놓아두었다. 밤이면 누군가와 다투기라도 하느냐 큰 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인은 그날 밤엔 우연인지 주인이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창문을 열러갔다가 살해된 주인을 발견했을 뿐이라고 했지요. 의심 가는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시신에 관해 내가 아는 것들을 행정관과 경찰 간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섬 전체를 사사치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사건이 일어나고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나는 끔찍한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에 그 손이 그 끔찍한 손이 정갈처럼 혹은 거미처럼 내방 커튼과 벽을 따라 기어다녔어요. 나는 그 꿈에서 깨어났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그 흉측한 손이 손가락들을 앞발처럼 움직이며 내방 여기저기를 질주하는 모습을 또다시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날 밤 그런 꿈을 세 번이나 꾸었지요. 다음날 그 손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존 로엘경의 가족들을 찾지 못해 그를 그 마을 묘지에 매장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의 묘지 위에서 그 손을 발견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 손을 나에게 가져왔고 그 손에는 집게 손가락이 없었습니다. 자 여성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이상의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여자들은 어리밭에서 창백한 얼굴로 몸을 떨고 있었다. 여자들 중 한 명이 외쳤다. 그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는 왜 설명을 안 해주시죠? 그걸 못 들으면 우리는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할 거예요. 그러자 사법관은 엄숙한 얼굴에 설며시 미소를 짓고는 말했다. 여성 여러분 확실히 내가 여러분의 밤잠을 망치게 되었군요. 난 그저 그 손의 합법적인 주인이 실은 죽지 않았다고. 그래서 존 로엘경이 보관하고 있던 자기 손을 찾으러 온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일종의 벤데타였다고요? 하지만 정확한 진상은 모릅니다. 여자들 중 하나가 중얼거렸다. 아니에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자 예심 판사가 여전히 미소를 띈 채 말했다. 내 설명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내 설명이 여러분께요. 저희 중앙은 믿음을 잊고 싶으세요.